한글자막 by 한효정 선생님, 그 CF 봤어요? 어떤 회사 사장님이 일반인인데 할아버지가 만나서 딱 좋아 이러면서 광고하는 거예요? 아직 못 봤습니다 그거 찾아보셔서 되게 웃겨요 그 딱 좋아라는 광고의 멘트에 정말 딱 맞는 마침 아주 교묘하게도 좋은 그 지점까지 딱 도달했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예문 읽어주실까요? 아주 이글이글 더운 여름날에는 국화차 한 잔이 딱 좋습니다 라는 예문이네요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네, 문장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 반복해서 읽어주세요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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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